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양선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양선이라는 열매는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착한 겁니다. 착한 건데 이게 그냥 착한 게 아니라 뭔가 도덕적 선이나 그런 윤리적 선을 넘어선 그러한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무 이상의 것을 하는 그러한 최선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양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양선의 열매는요. 특별한 역할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에서 이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바로 이 양선의 열매입니다. 이 양선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맺어진 이 양선의 열매는요. 그저 나 착해요 이런 것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에까지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양선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조금 다르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착하신가요?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신 지 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3년이 되었는데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용서해 주세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너무 못됐어. 이런 말들을 너무 이렇게 종종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서운한 게 있으면 술이라도 마시고 이렇게 푸는데 교회 다니는 것들은 술도 못 마시고 마실 줄 몰라가지고 꽁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희 할머니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이셨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러면서 매일 손주를 위해서 손주 이제 목사인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우리 손주 저 못된 것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웃긴 이야기지만 사실 그렇게 웃긴 게 아니라 정말 저희 할머니께서는 진지하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참 요즘 말로 웃기지만 슬픈, 웃픈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하는데 현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됐다, 더 악하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요. 그 현실 속에 내가 없다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양선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착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나는 착합니다. 나에게는 양선의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요.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됐을 때는 오히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악한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 절망하게끔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되죠. 사람이 진짜 변하나? 나는 착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말씀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마 바울에게도 이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였냐면 그 마음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악을 행하는 현실 속에서 돌아보니까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 안에 악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의 삶은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죄 속에 살던 자아는 이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게 됐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그 삶이 그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자신 안에 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 자기는 변화되어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아,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여전히 육신이 있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 육신 때문에 여전히 내 자아가 죽지 않은 것처럼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분명하게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순간들이 때때로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상태를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의 싸움으로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이에요. 오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탄식과 같은 말인데요. 이 말이 제게 참 위로가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초중반에 극심한 방황을 했습니다. 영적인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그 방황의 시절에 저는 스스로 제가 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들 앞에 나 착해 이렇게 대놓고 말을 못했지만 나 정도면 괜찮지 않니? 라는 말을 종종 했던 것 같아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잖아. 참 이상하죠. 그런데 제가 방황을 마치고 예수님을 다시 다시금 만나게 됐어요. 주님을 다시 찾고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참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그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다시 돌아왔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느낌이 뭔지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어요. 제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제 삶에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와 정반대의 것 때문에 제가 괴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 이룰수록 제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 제 안에 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의인으로 변화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음란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탐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교만이 가득한 것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는데 사실 그 표현이 제게 더 어울리다라는 생각을 가면 갈수록 하게 되는 거예요. 악해봤자 얼마나 악하겠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실제는 그랬어요. 제가 마주하는 제 모습은 마치 거울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거울로 비춰볼 때 그 좌절감이란 참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사실이 너무나 괴로워서 때로는 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인 것이 저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바울의 탄식과 같은 고백을 마주했을 때 이거 자체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도 이렇게 죄와 싸우는 것이 힘들었구나 자기 안에 악이 가득하다는 그 현실 앞에서 어려워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표현이 그저 바울의 탄식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 마지막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탄식했는데 방금 전까지 탄식했는데 탄식 뒤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대체가 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어 누가 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감사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 뭔가 사실은 두 개가 연결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두 개가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반대되는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아시죠? 포도나무 비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어지죠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가지가 이제 줄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어요 이것 또한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당연한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만약에 나무라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그게 좌절할 만한 일이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정말 최악의 일이죠 절망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절망할 만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가지인 우리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줄기에 접붙임 되면 열매가 맺어지니까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바울의 탄식이 다르게 들려요 바울의 탄식 이전에는 정말 난 죽겠어 여러분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만 들렸던 이 말씀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능이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절망의 탄식이 아니에요 분명 나에 대해서는 절망했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없고 나에게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의 끝이 아닌 소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순회선교단에서 하는 보금학교에 가면 이 나의 보금이라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꺼내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제가 사실 나의 보금 시간에 처음 마주하기 전에는요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어요 도대체 나는 주님 앞에서 죄를 다 회개했는데 굳이 회개했던 죄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모든 사람 앞에서 그걸 다 얘기해야 되나? 뭐로 그렇게 하지? 또 다른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니 과연 이런 죄를 사실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주님께만 꺼내놓고 싶은 이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해서 하는 게 과연 그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의 보금 시간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고백하는 죄는요 사실 이 강단에서 단 하나도 나눌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도 끔찍한 죄였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지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죄의 고백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서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요 저도 그렇고 제 옆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의 고백 앞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려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아 정말 깨끗한 사람이 없구나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구나 정말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금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셨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구나 이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의 탄식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 대한 절망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 이걸 모르면요 25절 맨 마지막 하반절이 이제 온전히 해석될 수가 없어요 25절 하반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냥 단순하게 보면요 마치 그냥 현실에 대한 순응 같아요 아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봐요 난 원래 난 이거밖에 안 돼요 난 평생 그냥 이렇게 지지고 벗고 싸우다가 끝나는 존재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전에는 어떤 법을 섬겼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딱 하나의 법 죄의 법만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죄의 법만을 쫓으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의 법만을 쫓으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요 나는 이제 두 가지 법을 평생 섬기면서 살아요 이런 게 아니라 이전에는 죄의 법만을 따르며 살던 내가 이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환호의 선포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게 양선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하게 선한 존재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진 채로 살아요 여전히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니까 가진 우리가 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팀 한세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 성공 리더십 이라는 책에서 10년 만에 만난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친구를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전에도 이 친구가 참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만났는데 더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로마서를 읽다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것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는 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만일 내게 어떤 선언 열매가 나온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지켜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놀라고 기대할 뿐입니다 전에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낙심에 빠져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이제 나는 항상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정말 생생한 사실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죄짓기 너무 쉬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돼요 주님이면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그리고 더 이상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열매로 나타나고 우리 안에 양선의 열매가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것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국의 중보 기도자인 리즈 하울즈가 27살에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과의 동행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가 살던 동네에 짐스테익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스테익스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그냥 동네에서 소문난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 얼마나 못되고 악한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짐스테익스가 못하는 것은 마귀 더 못할 거다 쉽게 말하면 마귀보다 더한 놈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고래였어요 그것 때문에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동네에 일어난 대부응 기간에 이 짐스테익스라는 사람이 교회에 구원 얻기 위해서 재발로 찾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놀랐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느 날 리즈 하울즈가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이 짐스테익스라는 이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 주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듣고 이 사람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이 짐스테익스가 주님 안에만 거할 수 있다면 제가 그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날 밤에 이 짐스테익스가 리즈 하울즈를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짐스테익스가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오전 10시에 아침에 갑자기 눈앞에 리즈 하울즈가 앞에 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리즈 하울즈를 찾아가 봐라 그래서 일을 마치고 이제 리즈 하울즈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즈 하울즈가 물어봤어요 어떤 도움이 혹시 필요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짐스테익스가 말하기를 사실은 방세가 2년치가 밀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주인이 집에 와서 가구에다가 차 앞닥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리즈 하울즈가 좀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1년치 방세를 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년치는 제 친구가 있는데 아마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대신 내어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돈을 가지러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너는 분명 오전에 기도할 때 저 사람을 내 안에 거하게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살리고 구원했는데 너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리즈 하울즈는 다시 내려가서 짐스테익스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2년치 방세를 내드릴게요 그리고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직접 그의 2년치 방세를 다 내주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짐스테익스는 물론 그의 안에까지 회심하고 구워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리즈 하울즈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양선의 열매가 맺어진 것이죠 의무 이상의 선을 행하는 그 양선의 열매가 리즈 하울즈를 통해서 맺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짐스테익스와 그의 아내가 회심하고 구워넣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면 사실 어느 정도는 도와줬을 겁니다 누구나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인간의 그런 도덕적 선이죠 그런데 사실 2년치의 방세를 다 내준다는 것이 말이 쉽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동행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리즈 하울즈도 어느 정도는 도와줬을 거예요 아마 그의 상한선이 1년치 방세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건면하실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그 이상의 선을 행하게 된 것이죠 양선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제게 소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바울의 절망 섞인 탄식으로만 여겼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생각이 완전하게 바뀌었어요 제 안에 악이 있는 것을 제가 죄짓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만 여겼는데 그런데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이런 나도 이렇게 선한 것이 없는 나도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내가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이것이 제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25절의 고백을 제 고백으로 여기고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도 함께 고백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서 내 안에 악이 가득해서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과의 그 친밀한 연합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그 연합 가운데로 부르시고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는 고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양선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어 가시는 그 주님과의 연합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양선의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자리든지 혹은 차 안에서 라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있는 죽은 내 영계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찬양하시오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절망이 아닌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과 동행을 통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선파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붙들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악함으로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과 친밀한 연합과 동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주님 나의 악함을 마주합니다 나의 죄님을 마주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악함을 악함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절망에 마울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금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을 인하여 내가 열매매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하여 내게 선한 일에 해갈 능력이 소집니다 주님을 인하여 주님 주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 오늘의 우리가 더욱더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과의 연합이 더욱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두개의 더욱더 우리가 없네 이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좌절한 약도 이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놀라운 소망 가운데 가게 하시고 놀라운 기쁨 가운데 가게 하시고 주님 절망 속에 좌절하는 것을 넘어 먹어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더욱더 바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또 자유롭게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특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한타까움 때문에 그 좌절하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혹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 두려운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내 삶에 많은 양선의 열매가 맺어져서 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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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양선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게 양선의 열매가 많이 맺어주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열매 맺을 수 없어 좌절하고 있는 것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두려함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태도의 모습 때문에 나의 악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벗어지고 이제는 양선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말해서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양손의 열대가 더욱더 많이 맺어진지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손의 열대가 많이 맺어져 주소 주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옵소서 하늘의 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품이 우리 삶과 온전을 즐겨주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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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이 우리가 언제 셋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에게 양손의 열매를 뺏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 셋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 그 가운데 놀라운 주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품이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께서 귀를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귀를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절망 가운데 좌절할 양자수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과 하늘의 놀라운 품 가운데 주님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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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가운데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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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